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생기초 스타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가같이 모자를 좀 평소에 노쓰지만 오늘은 조금 더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 오늘 그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제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자 생기초 스타토 준비하고 강의하는 기간 내내 설레이는 마음이 되게 새롭고 또 약간 좀 느낌이 특별하네요.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공부를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오늘은 시제를 Artistic 예술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를 단순하게 공부하고 내가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의 근간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저랑 같이 Base to the best로 잡아가는 시간 성정혜 스테이션과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아서 먼저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4스템 마무리를 하면서 의문문 만들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함께 하셨는데요. 의문사가 있고 의문사가 없고 이런 의문문 등을 만드실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건 먼저 동사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사가 비동사는 일반 동사의 동사의 종류가 아니라 형태. 비동사가 먼저 나왔는지 조동사가 나왔는지 일반 동사가 또는 완료 형태가 나왔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데 3번은 아주 특이하게 외부 물질을 불러오죠. 자 첫 번째 비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서문이었던 것을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자 우선 먼저 누구를 앞으로 빼면 될까요? 비동사를 앞으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먼저 앞으로 빼고 그죠? 여기 있는 것만 앞으로 빼고 뒤에다가 퀘션마크 빡 해주시면 되죠. 조동사를 앞으로 뺍니다. 조동사를 앞으로 빼는데요. 조동사를 앞으로 빼는 대신에 대신에 뒤에는 동사 원형. 뿔의 형태에 나타나는 I, I, LUT 해당이 되는 원형이 나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는 아주아주 특이하게 do, does, did, do, does, did, do, does, did, do, does, did를 데려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는 do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3인칭의 단순은 does, 과거 시제는 예외 없이 did를 사용해줍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주면 무조건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자 앞에서 시제랑 인치랑 반영해주니까 동사 원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완료 형태인 건 완료 형태인 경우에는요. have pp, has pp, had pp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여기에 있는 요것만 싹 들어다가 앞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가, has가, had가 앞으로 나오시고 뒤에 남아있는 요 pp는 그대로 pp로 가시고 마지막 question mark까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 4가지 의문을 만들어보셨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의문사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죠. 이렇게 문장에서 앞으로 의문사가 없이 사용된 요 어숨만 가지고도 여러분 자 우리가 나중에 도치, 간접의문문, 부가의문문, 그리고 노즈널 역시 그러하다 구문해서 아주 탄탄하게 여러분을 잡아주실 정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문사를 딱 써주시면 이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으로 단독으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한 장으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마지막 화면에서 보셨던 요기 have 그리고 pp, 요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완료 시제라는 건데요. 오늘 저랑 여러분들 그려보기로 했잖아요. 시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시제를 하는 이유, 공부하기 위해서죠.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요 아이가 얘예요. 여러분들 얘. 숙제를 나가는 거 아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끝나고 끝났어. 이렇게 평안하게 이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가 엄마 저 숙제 끝냈어 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요. I have finished my homework. I've finished my homework. 어떻게 표현해야지만 이 아이가 야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숙제를 딱 끝나고 이 평온한 표현, 평온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 I've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끝냈다.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방금 끝났다. 현재 완료 아닙니까? 와우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시제 잘 다루시는데요. 근데 여기에 방금 끝냈다 라는 말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아요. 방금 끝났다면 I have just finished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네요. 왜 그런 말도 없는데 위에 것만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시제, 시제라는 것 자체가 여기는 have finished, 여기는 finished에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얘도 숙제 끝났어요. 얘도 숙제 끝났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어의 표현은 같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시제와 영어 시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말, 우리말, 우리말을 기준으로 해서는요. 여러분들, 시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과거, 현재, 미래.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따단. 여기 영어권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바꿔, 그리고 900도. 자, 이렇게 해서 300에 300, 900도 하고 세게 매팅이 들어가네요. 우리말이 세 가지 시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영어권 시제는 세 개, 그리고 더해서 아홉 개를 더하기 때문에 총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쪽은 12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막상 속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 똑같이 속어. 그러면 속어를 하고 나서도 여기에 있는 이 아홉 가지의 시제는 우리말로는 정확한 의미 번역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느낌이 오세요? 자, 똑같이 시제가 있다면 1대1로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대1 매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시제를 공부하면서 우리말로 매칭해서 공부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시제 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개로 쪼개서 섬세하게 해놓은 것이 영어권 표현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기전이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왜 이런지에 대한 기전이 있는데 역으로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파랑을 말할 때 푸른, 파랑, 쪽빛, 푸르른, 하늘색의 너무 다양한 표현으로 하늘색이라는 말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너무 많죠. 그런데 영어로는 blue, deep blue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쪽빛, 하늘이라는 표현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들이 영어의 형용사의 색을 표현하는 데는 또 그만큼 부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언어를 1대1로 매칭해서 공부하는 것은 유리하지가 않죠. 그런데 시제 부분은 특혜나 이게 또 동사가 가장 중요한데 동사의 모양이 또 시제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말은 영어의 3가지 시제 그로 충분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영어로는 3개 플러스 9개 총 12개의 시제를 사용하니 1대1로 매칭하면 내가 쏘내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개념을 찾고 가시는 걸 전제로 갈게요. 자, 그러면 시제 이거를 막 이제 표로 보면 일반적인 문법 체계 보면 막 여기서 막 3 곱하기 4짜리 테이블 있잖아요. 막 사연제시, 과거, 완료 이렇게 써있는데 저희 그리지 말까요? 시제, 우리 이렇게 외우지 말고 시제를 저랑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수평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서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과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은 미래 자, 여기까지만 해서 딱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자, 우리말 시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게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말이죠. 여기에서 4를 더 붙이게 됩니다. 뭐까지 여러분들? 과거, 이전의 것, 대과거라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제가 동사 go 자, 제가 동사 go를 좋아합니다. 그 go를 가지고 우리는 뭘 했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go, 가냐, 간다, 가라, go, go, go 맞아요. 그 go를 가지고 현재 시제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go 또는 go지, 과거라고 한다면 went, 그리고 미래라고 한다면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will go, 갈 것이다가 가능하죠. 그리고 대과거라고 한다면 had gone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정한 지금 점으로 표시했죠. 점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poi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쓸 때 현재라고 해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now 그리고 past, 미래, future라고 해서 이걸 첫 글자만 해서 이거를 np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시제가 우선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중이야 라는 현재 진행, 과거에 서 있었던 중이야, 과거 진행, 미래에 서 있는 중일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 진행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의 진행, 공통적으로는 b 플러스 ing로 표현하는데요. 시제를 반영해서 현재 시에는 mre is ing, 과거 시에는 was worth ing,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will be ing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처럼 point가 가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흐름, 흐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flow라고 또 비교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점이란 point, 얘는 흐름이니까 왜?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지금의 흐름을 나타내서 진행 시절을 흐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서 있는 시점은 항상 어디로 보시면 될까요?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항상 현재다. 오케이? here, 여기, now, 지금.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게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미래 진행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부터가 영어에만 있는 정말 독특한 시제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연결되는 이 시제, 과거의 사건과 현재까지 연결되는 이 시제를 우리는 과거의 시작해서 현재 끝났다라고 해서 현재 완료라고 부릅니다. 대과거의 시작해서 과거의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는 이 시제를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거고요. 알겠다. 그럼 대과거에서 과거,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면 미래 완료겠네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미래 완료는 좀 더 더 큽니다. 미래 완료는 반드시 지금 시작하셔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전에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시점에만 마무리가 되시면 됩니다. 특정 시점에만 마무리. 그래서 저는 이거 보통 커피 쿠폰으로 많이 예시를 드리는데 커피 쿠폰 같은 걸 보면은 왜 10잔의 스탬프를 찍으면 한 잔의 아메리카노 공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늘 처음 가서 9번 스탬프를 더 찍어야지만 무료 음료권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더 찍으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즉 완료라는 개념은 꼭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는 게 바로 미래 완료의 개념입니다. 미래 완료. 그래서 완료는 기본적으로 해보 pp입니다. 거기에다가 과거라면 had, 현재라면 have not had, 미래라면 will have pp를 각각 사용해서 시제 표현을 쓰면서 이거를 우리는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료까지에서도 벌써 와우! 시제가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는 완료에다가 그리고 진행을 합치게 되면서 완료, 진행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완료, 진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형광펜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건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니까 이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걸 이제 더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완료, 진행이니까 완료의 진행을 통한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까지 따단!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와우! 되게 많죠? 그렇죠? 자, 그래서 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합 시제라고 해서요. 자, 우리가 흐름과 그리고 이 구간이 합쳐지게 된 시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개수를 세볼까요? 우선 제가 아까 12개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12개와 우리말 시제는 3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지금 보면 1, 2, 3, 4, 5, 6, 7, 9, 8, 9, 10, 11, 12, 13개인데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12시제라고 해놓고 실제로 13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 Head PP와 여기 나와있는 Head PP는 모양이 똑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대가거가 이거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라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세요. 그런데 그 좋은 질문 끝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항상 서 있는 시점은 어디요 여러분? 여기 현재죠. 그럼 저는 현재에 서 있어요. 그런데 현재에 서 있는 제 입장에서 대과거라 하면 제의를 말하는 거죠. 이해죠? 그리고 과거 완료라고 하면 이해죠? 결과적으로 지금 저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저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제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대과거와 과거 완료를 첨예하게 나누는 문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실제 여러분들 이 개념은 두 개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제, 글이다 편에서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시간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는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1대1 매칭을 하면 안 되고요. 얘네들끼리 결투하게 해야만 합니다. 얘네들끼리 싸우게 하면 되죠. 얘네들끼리 서로 박빙이 되는 정보들이 있고 박빙이 되는 시제들이 있어요. 용어쌍박, 용쟁, 고투 그런 애들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시제들끼리 같이 비교를 한다면 우선 먼저 과거와 현재 이거 두 개를 두 개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현재 진행형 너무 괜찮고요. 현재 완료와 과거 이것도 괜찮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과거랑 과거 완료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시제 이야기는 우리말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는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생의 시제들을 그거들을 두 개씩 서로 붙여가지고 쌈을 한번 붙여서 걔네들 시제를 극명하게 더 돋보이게 해드릴게요. 예쁜 애 옆에 이 예쁜 애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겠죠.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비주얼 잉글리시 생리초 스타트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시제를 이제 첫 번째 대결. 첫 번째는요. 우선 먼저 이렇게 시제 대결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랑 현재. 우선 먼저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이건 뭘까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당연히 진리지요. 해가 동쪽에서 뜨지 그럼 서쪽에서 뜨겠습니까? 맞아요. 해가 동쪽에서 근데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떴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 떴었다. 오늘 뜬다. 내일 뜰 것이다.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씁니까? 아닙니다. 통일에서 라고 씁니다. 통일에서? 안 들리셨다고요? 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같은 진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He takes a shower every day.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 라는 습관. 그 박물관은 9시에 문을 엽니다. 라는 어떤 기관의 습관. 이런 습관이나 아니면 이것처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 같은 진리. 해가 동쪽에서 뜬다. 라는 진리.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 습관 및 진리는 현재 시제를 쓴다. 즉, 매일매일 샤워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는 습관은 자, 우리가 시제로 본다면 여러분들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할 때 제가 NPF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썼네요. 미래. 미래도 할 거면 가운데로 통일해서 쓰는 거예요. 딱 중간으로 합시다. 현재 시제 쓰는 거죠. 그래서 3인칭의 단수 주어, 3인칭의 단수 주어, 3인칭의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take as takes, opens, goe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현재 시제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당 문장을 만약에 이런 문장 안에다가 인용한다고 할게요. 여기는 I was thought that 이라는 문장은 대절 이하를 배웠다 라는 뜻에서 이거는 수동태의 여러분들 앞으로 곧 배우시게 될 건데요. 우선 여기서는 과거 시제임에 주목하셔야 돼요. I was thought. 난 배웠어. That 이하를. 뭘 배웠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았다는 걸 난 배웠어. 내가 배웠던 시점이 아무래도 과거이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았다. 이것도 맞아. 똑같이 과거라고 쓴 거죠. 내가 배운 게 과거니까 당연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과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습관과 진리는 현재 시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절대 시제라고 합니다. 절대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로 과거를 고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대로 그대로 쓰셔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현재. 아무리 인용하는 문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정의, 불변의 진리 및 습관은 무조건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인용문일 경우에도요. 이렇게 소문자로요. 이렇게 인용문일까 소문자를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경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콜럼부스는 미대륙을 1492년에 발견했다. 오케이, 1492년 과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쓰셔야 만 합니다. 그게 인용하는 문장에서 경우는 어떨까요? I was taught that. 나는 배웠습니다. 역시나 배웠어요.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콜럼부스가 미대륙을 발견했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바지런을 떨었어요. 내가 배운 게 과거고, 나랑 콜럼부스랑 동기동창이 아니니까. 그 전에 사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배웠던 시점을 과거라고 하고, 그 이전의 시점이니까. 이거를 대과거로 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콜럼부스는 1492년 미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견했다. 라고 해서 여기를 과거로 보고, 여기를 대과거로 본 겁니다. 앞을 과거, 뒤를 대과거로 봐서 이렇게 하면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No. 자, 역사적 사실을 과거로 쓰는 건 여러분 절대예요. 절대 시제입니다. 고로 이런 거 안 됩니다. 대과거가 아니라 그냥 무슨 시제? 과거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냥 과거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절대적인 시제, 절대적인 시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인용문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 그리고 진리 및 습관은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절대 현재인 것들, 습관 및 진리, 절대 과거인 것들은 역사에 당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시제의 대결이 현재와 과거인데요. 이건 여러분 무승부? 불변의 진리는 무조건 현재,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1대1 무승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이 시제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시제 대결은 현재 진행과 그리고 현재 시제입니다. 어, 어? 현재? 현재 진행? 이거 우선 현재 진행의 모양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진행이라면 이렇게 뭐뭐 하는 중이다. 이 시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제 현재 진행 시제는 비동사의 플러스 i인 줄 함께 하시는 건데요. 자, 현재 진행 시제니까 비동사의 모습이 mra지요. 세 가지겠죠. 현재 1인칭, 2인칭, 3인칭, 현재이면서 인칭을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이면서 인칭을 반영하고 있고, 현재이면서 인칭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여러분들 뭐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이 ing가 여기가 의미거든요. 이 의미는 얘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덩어리로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로 보는데요.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중이다. 자, 결국은 인칭 반영,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내용 여기.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뭐뭐 하는 중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떠세요? 어, 난 널 아는 중이고, 난 널 좋아하는 중이야. 난 널 기억하는 중이고, 난 널 원하는 중이고, 난 널 듣고 있는 중이야. 왠지 뭔가 더 집중해 주는 것 같고, 어, 내가 너를 기억하는 중이라고 해주고, 널 좋아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뭔지 진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짜! 해당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인지, 상태, 감정, 동사 등은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like, 감정이잖아요. no, 인지잖아요. 이런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단순시제, 현재로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현재의 진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사들도 있다. 요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have라는 동사가 소유하다 라는 의미일 때, 이때는 여러분, 얘를 가지고 진행형을 만드시면 안됩니다. she is having a lot of money.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no, 안됩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돼요. have가 소유의 의미일 때는 진행형이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문장, she is a having a lot of money. 자, 그녀는 아침 식사를 가지는 중이다. 자, 소유하고 있는 중이다. 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 식사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침 식사를 먹는 중이다. 여기서 have의 의미는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는 진행형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즉, have라는 동사가 소유하다 라는 의미일 때만 진행형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진행 안됨 이렇게 외우시면 안되고요. have가 소유일 때만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떠세요? she is having a nice day. 그녀는 멋진 하루를 소유하고 있는 중이다. 멋진 하루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때 have는 소유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즐기다,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5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소유한다면 다음 날도 내 거가 맞죠? 하지만 a nice day, 멋진 하루는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내일도 내 거가 되고 내일은 28시간을 살 수 있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시간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일을 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have는 시간을 소유하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멋진 하루 보내세요, 멋진 하루 가지세요 라는 표현은 멋진 하루를 즐기고 멋진 하루를 보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서 진행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have라는 동사가 진행형이 안되는 경우는 소유하다 의미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have의 뜻은 want에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시제에 대해서 그려보셨습니다. 13개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중에서 유효한 것들 두 개를 꺼내서 대결의 대결을 계속해 봤는데요. 실제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걸 우리말과 1대1 매칭을 한다는 건 무용합니다. 영어끼리 싸움을 딱 붙여서 극명하게 예쁜 애 옆에 예쁜 애가 보이신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배우고 익힘하는 시간 이제 배웠으니 직접 적용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동사를 문학에 맞게 시제 표현을 여러분들 써주시는데요. 기본 시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저랑 같이 한 문자 한 문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매일 아침? 혹시 매일 아침 그런다면 습관? 그쵸? 습관 및 진리는 무조건 무슨 시제 쓴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절대의 현재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get 이라는 동사를 이렇게 현재로 쓰면서 주어가 3인칭의 단수니까 get us up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나아있어 한 거죠. 두 번째, 태양은 동쪽에서 자, lies 뜨다라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야, 여러분들. 진리죠. 진리도 역시나 절대 현재이기 때문에 절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lies 그리고 태양은 3인칭의 단수이죠. 3인칭의 단수이기 때문에 lies, s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습관이나 진리는 무조건 절대 현재 시제로 쓴다. 잊지 마세요. 자, 아래에 있는 문장 볼게요. 그 책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 과거 시제네요. 그 책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대절 이하를 1차 세계대전이 war, war, one. 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뭐에 해당된다? 1914년에 발생하다, 발발하다. 우리가 무언가가 발생하다, 발발하다 라고 했었을 때 break out, break out 이라는 말을 써요. break out, 발생하다, 발발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1914년에 발발했다는 걸 내가 배웠다. 배운 게 과거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대과거? 여기를 대과거로 쓰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냥 과거. 왜?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 과거인 게 역사적 사건은 무조건 무슨 시제 쓰기로 했죠? 과거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장은 break 가 아니라 had broken도 아니고 broke 어떻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로 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가 과거라고 여기가 대과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은 예외 없이 다 과거 시제를 쓴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이거는 뭐지? 여러분 이 예문 기억나실까요? 자, 투만의 극스. 너무나 많은 요리사는 맑은 습이라고 했습니다. 스프보다는 걸쭉하지 않은 맑은 습인데요. 자, 이 습을 망친다. spoil, 망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망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요리사는 습을 그러니까 국을 망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자, 이것도 뭘까 여러분들? 진리죠. 너무나 훈수 도는 사람이 많고 너무나 지도자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 뭐에 해당될까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대 현재를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절대 현재를 써주시는데 어, 그러면 여기 쿡스가 동사 아닙니까? 아니죠. 쿡스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요리사들. 복수입니다. 복수이니까 여기는 spoil에는 따로 s를 붙이는 건 아니죠. 주어가 복수예요. 3인칭 복수니까 그냥 spoil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체크.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No. 소유의 의미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저는 현재 시제로 쓴다면 I have the book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과거 시제로 갖는다면 had it. 자, 미래라면 will, have는 가능하지만 진행형으로 쓰시는 건 안 됩니다. 왜? 소유의 의미일 때는 진행형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진행형 빼고 원하는 시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제의 대결 두 가지 함께 했습니다. 불변의 진리는 무조건 현재 습관도 현재 역사적 사실은 과거 쓴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함께 했었던 내용 불변의 진리는 현재 역사적 사실은 과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 have는 진행형을 사용하지 못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he is a having breakfast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사용할 수 있죠. 여기는 have는 먹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서 진행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끊어 읽을까요? 그는 having 먹는 중이다 뭐를? 아침 식사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시제를 그리다 그 대결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생일초 스타터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hoffe You 하 Member 받은 두 가지 네 endings laundering 하